전선 야구! 네 좋습니다! 전선 야구입니다! 자 아쉬운 거 같이 하겠습니다! 기다리는 전선의 달판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 게 산장은 옮기루도 돌아오는 이 가에 장구에 일러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목소리 들으리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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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!! 해별 Awak 회의 종소리 자장가사랑 봄길 속에 달려간 내 고향 내 지배들 성한 춤을 떠놓고서 귀 아들의 봄이니 어머니 되신 너희가 눈부시여 웃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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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ping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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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 왜 안가세요? 지금제 앵컬 하시는거에요. 원래 두 곡은 계약이 있는거고 앵컬이죠?